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제주대 교수 등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에 제주도 보조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.